자 바로 요것이 시칼로 뜬 2억 5천만원을 줘도 못먹는 망둥이 회입니다. 예 회가 아주 영롱하죠? 암튼 회칼로 안떠갖고 조금 거지같은데요? 그래도 맛은 저세상 맛이라는거? 더럽게 보여도 괜찮습니다. 예 제 입으로 들어가니깐요? 그럼 주릅주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음 음 음 음 음 아주 쫄깃쫄깃하게 살짝 단맛이 올라오면서 뭐 말이 필요없습니다. 예 개인적으로 우럭보다는 훨씬 더 맛있는거 같아요. 음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면서 뿅 아 여러분 기적입니다. 기적 예 입질이 아주 간질간질하게 오고 있는데 뭐 생명체가 있긴 있네요?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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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물거면 물고 말라면 말고 걷어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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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걷어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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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어? 걷어야 되나? 아이 못난 놈 오케이 오케이 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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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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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도 안하고 나왔는데 이게 웬 탕으로냐 대박이다 대박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서 올리도록 할게요 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어떤 놈이냐 망댕이겠죠? 망댕이도 좋다 으쌰 조금 큰가? 제발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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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망댕이 새끼 같아요 망댕이 새끼 정말 오랜만에 잡아보는 탱이댕이 탱이댕이 망댕이 오 대박 대박 사이즈가 나쁘지 않은데요 한 한 20cm? 아님 말랑캐롱 자 먹던 지랭이는 서비스로 넣어줄게 자 맛있게 먹어라 따주도록 하겄습니다 자 멀리 멀리 가거라 감사합니다 지랭이도 감사합니다 야아 뿅 야아 뿅 아아 기분 좋아졌습니다 에? 헤헤 오랜만에 분노의 캐스팅 아이고 아이고 으쌰 클났빈데 오랜만에 분노의 캐스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쌰 빠쌰 얼씨구나 좋구나 아 바다에 마트 전단지도 떠다니고 바다에 없는 게 없구나 하하하하 오 웬일이래 웬일이래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 입질 보시죠 보시죠 오 오늘 기대도 안하고 나왔는데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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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이야 오케이 오케이 입질 입질 살랑살랑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발 오늘 딱 세 마리만 잡고 집에 갑시다 앞으로 딱 한 시간만 낚시를 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죽을 뻔했네 예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지 되니까 앞으로 딱 한 시간만 낚시를 하도록 하겄습니다 지금 2시 반이거든요 예 앞으로 3시 반까지만 딱 낚시를 하고 아 그전에 빨리 올라오란 말이야 2마리 더 2마리 더 어? 올라오란 말이야 으아 추운데 계속 앉아갖고 커피만 계속 때리니까 오줌만 마렵고 사람 잡건데 힐링은 할 만큼 했으니까 제발 딱 한 마리만 올라와라 이 크지 놈아 이씨 으라차차차 어? 뭐가 있나? 조금 묵직한데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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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씨 어 제발 제발 뭐 있나? 뭐 있나? 뭐 있나? 나를 기쁘게 해다오 으쌰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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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요 있다요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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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십시오 거대한 망댕입니다 하하하하 어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어 좋은데요 좋은데 횟감인데 횟감 와 대박대박 자 이런 대열을 잡을 때를 대비해서 조그만 줄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 이거 10cm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 이게 뭐야 인치네 아니다 여기 뒤에 있구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봅시다 자 26 되겠습니다 26 오 대박이죠 오케오케 오늘의 마지막 입질이 왔었는데요 카메라 켜니까 딱 멎었네요 아이 추워 죽겄는데 물거면 빨리 물지 물고 있나 아이 그냥 걷어볼까요 아 달려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멀어봤습니다 그냥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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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알 가벼운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한 시간이나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예 조금 아쉽지만 추워서 여기서 접도록 하겄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나와서 힐링 잘하고 가네요 그리고 겨울이라 카메라를 조금 뜨문뜨문 켤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씨 아이씨 손 떠는 거 보소 하이 천리 손 겨울 일 수리가 아이씨 아멘 2 아이씨 알 앉아 아멘 엥